아궁복궁 구공으로요 모든걸 다 풀 수 있다는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더 만들어서 드릴게요 이거 이런거 하나 더 내드릴게 어제 또 치킨 먹다가 이렇게 아까 3대 지침이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요 14조는 실천지침 또 이번에 견성요결 그거 나갔나요 이걸로 아직 안나갔 견성요결 안나갔죠 아직 그거는 그 체험을 돕는 체험의 지침이라면요 자 아궁복궁을 실천하자 아궁복궁의 진리를 실천하자 아궁복궁의 진리를 어떤 식으로 체험하느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론적 지침 아궁복궁 구공이 뭐냐 그거 지금 이미 있으세요 지금 거기 과정 밟는 분들은 숙제에 있을걸요 그거 써내기 아궁의 진리란 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문장이 있죠 법궁이란 구공이란 그거 3개를 또 이런식으로 해서 저기 또 보시기 편하게 해서 드릴테니까 요거랑 견성요결이랑 요거 3개를 3장 정도는 쥐고 가지고 연구하시면 제가 볼 때는 고 일단 일주는 따놓은 당상이고 일지는 하시기 나름으로 다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목표는 그겁니다 온 국민이 일주는 그냥 무조건 따시고 일지는 또 여력이 되면 꼭 따시라 면허증으로 치면 일지 일주가 뭐 2종 오토 이러면 일종 스틱은 나중에 따시면 좋겠는데 목표로는 하시되 일단 이걸 따 놓으시라 일단 차는 몰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그걸 따시라 일주는 따시라 그러면 정액상수를 얻으시면요 아무튼 자기가 뭘 해도 영성계 석사는 되니까 일지가 박사라면 석사는 따놓으시라 그래야 박사 논문 쓸 힘이 생깁니다 연구력이 생겨요 연구할 정도가 되면 어떤 답이 나건 그 인생에서 가장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연구를 했다 하는 그런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해요 그 인생에서 제대로 보람을 누리시려면 일주는 가시죠 그래야 내가 평생 내가 참나 자리에서 선정을 통해 참나의 현존을 찾았고 지혜를 통해 이 참나의 이런 작용을 나는 꿰뚫어보고 살았다 하는 그런 아공복궁 핵심을 선정과 지혜로 삶의 체험도 하시고 이론도 꿰뚫어보신 다음에 현실에서 실천까지 하시는 체험은 좀 공부적인 측면이죠 이 체험을 바탕으로 순서상으로 말하면 이 체험을 바탕으로 이론을 정립해 가지고 현실에 실천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이것도 체험도 실천입니다만 이론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체험들을 어떻게 얻을 거냐고요 실천이라는 것은 이런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 실천 지침은 아무래도 실천 쪽으로 써놨어요 재행무상의 이치를 깨닫는 걸 설명하는 것보다는 재행무상을 안다면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어떻게 살아라가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럼 이 재행무상은 어떻게 압니까? 아공을 알아야 알잖아요 아공의 진리는 어떻게 압니까? 일단 견성력에 대해서 체험을 합시다 체험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아공복궁구공에 대한 진리를 정리합니까? 아공은 이런 겁니다 요거 아시겠어요? 이거죠 견성력에 대해서 사실 선정 체험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지혜 어떤 식으로 지혜를 정립하고 실천은요? 계율 아닙니까? 이게 계율이죠 이렇게 사세요 학당에서는 이게 계율입니다 독특한 계율이죠 보시면 이대로 살면 하자 없게 나올 계율 다른 계율들은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여기는 거짓말할지 말지 스스로 판단해서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계율이죠 가장 고급 계율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딱 나오죠 개정해 3부작이 되잖아요 요거 지금 방금 제가 알았습니다 정리하다가 그러네 놀라운데요 어제 치킨집에선 여기까지 생각을 잘 못했네요 이 자명한 거는 어떻게 해도 맞아요 재밌죠? 개정리 우리가 나름의 우리 홍이각당식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는 3지침이 있어요 요 지침만 참고하시면 여러분 다 일주는 무조건 확보하실 거고 일지는 여러분 노력 여하에 올바른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여러분이 성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생에 목표를 일지로 잡고 더 가실 수도 있지만 일단 목표는 최종 목표는 일지로 일단 잡으시고 중간 단계 목표 지금 바로 성취해야 할 목표로는 일주를 놓으세요 그러면 어제 제가 강의한 거 들으셨죠 이렇게 체험하는 중에 체험이 아공, 법공, 구공의 체험이 있고 그 체험에 따라 아공의 진리, 법공의 진리, 구공의 진리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론적인 체험 각각의 체험을 도와주고 이론을 성취한 다음에 그거를 일상에 적용해서 삶을 바꿔나가자 그러니까 나 아공, 나 명상할 때 아공 알아 아공 진리 알아 선정에 들어서 참나 상태에서 에고를 바라보니까 에고는 무상고 무하고 참나는 상나 과정에 진리야, 오케이, 실천하시나요? 오, 깜빡했네요 이건 하자가 있죠 실천까지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리를 공부한다는 건 내 삶을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기존의 탐진치의 공식대로 살아가던 거를 계정의 육바람일의 공식대로 살게 바꿔줘야 내가 공부한 거니까 꼭 이 실천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안 거예요 그 전에 안 거는 반쪽 안 거예요 분명히 난 자명하게 다 안 거 같아도 실천화 안 될 때는요 아직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업장에서 안 털린 게 있어서 그래요 더 시원하게 털고 나면은 삶에서 그냥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구현이 늘 막 여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삶의 문제에 직결될 때마다 빨리빨리 선정해도 빨리 들 수 있고 5분 안에 선정해 들고 또 5분 안에 지혜로운 생각까지 끌어내가지고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힘드시더라도 놓칠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이게 진리라는 걸 아니까 악원까지만 알면 악원까지 복권까지만 알면 복권까지 이 진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걸 활용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수행이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진리를 내 걸로 소화했다고 할 수 없죠 명상을 통해 분석만 했다고 내게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다만 명상을 통해 악원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왜 제가 악원 복권까지를 먼저 미느냐 여기까지는 저희 학당에서는 1급이죠 1주고 1급인데 여기까지는 1단인데 1지고 여기는 꼭 확보하시라는 게 여기는 암자에서도 숲에서도 방에서도 어디서든 앉아서 명상을 제대로 된 명상 방법 선정 방법으로 접근해가지고 참나와 애고만 경험하면 분석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생각감정 오감과 참나만 연구하면 다 알아낼 것들입니다 아공의 진리 생각감정 오감은 무상하다 참나는 영원하다 시공도 이원성도 없다 애고의 세계 생각감정 오감의 세계에서는 시간 공간 이원성이 있다 벗공의 진리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만법이라는 건 내가 경험하는 나 애고를 포함한 나와 남의 모든 존재들 만법이 존재가 다 참나의 작용이다 고정 불변의 것들이 아니고 참나의 작용으로써 내 마음에서 존재한다 지금 이거 앉아서 참나와 애고 관계만 연구하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주까지는 누구나 올바른 노력만 기울이시면 하루 종일 수행 안 하셔도 적절한 시간만 활용해서 하셔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한 게 일상의 이런 실천지침을 통해서 과거 집착도 빨리빨리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아예 안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다가 자각이 되면 빨리 내려놓고 애고는요 틈만 나면 여러분을 이쪽으로 몰고 갈 거예요 이쪽의 반대쪽으로 괜찮아요 탐진치 부정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 내려놔요 저도 지금 저 지금도 미래 걱정하고 있어요 너는 안 하나 보지 해요 과거 집착 안 하나 보지 해요 그러지 말 것을 근데 그 말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빨리 몰라 한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조치를 빨리빨리 취하시는 게 하수에서 고수로 가는 비결이고 그 조치를 삶에 조금씩 내가 아는 공식만큼 적용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시간 문제지 여러분 아공복궁 진리를 정확히 하시면요 사는 중에 어떻게든 조금씩 조금씩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당장에는 안 해도 아공복궁 진리를 명상과 분석만 매일매일 해주셔야 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명상을 통해 아공복궁 아공복궁까지만 가지고 일단 먼저 얘기할게요 진리를 아셔도 알았어요 오늘 명상 중에 알았어요 아공복궁이 확실해요 의심할 수 없어요 내일 아는 것 같아서 이제 명상 안 했어요 모레 진리도 흐릿해집니다 이제 실천도 안 되고 알았다는 기억만 있어요 난 알아 이거 이러면 위험합니다 이게 그럼 이게 위험한 상태인 게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되는 상태에 빠져요 기분은 아는 것 같은데 실천은 하나도 안 되는 그러면 방법은 간단해요 이 3대 지침을 매일 실천하시면 돼요 이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아무리 알았더라도 애고가 잠깐 알았다가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늘 알아야 내가 경지를 이룬 거잖아요 늘 알게 만들려면 별 수가 없습니다 틈날 때마다 명상하세요 그럼 다시 회복이 됩니다 아 그렇지 명상을 하시면 다시 알아지고 선명해지고 다시 삶의 그게 반영이 돼요 삶의 반영이 안 돼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나 아는데 실천이 안 돼요 아공복궁 다 아는데 실천이 안 돼요 죽겠어요 다 아세요 명상을 통해 그때 다 확인했죠 오늘 하셨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오늘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명상하고 진리를 인가했는데 오늘 실천 바로 안 되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거예요 아무리 맛집이라도 지금 기억 속에 맛있다지 가서 먹어보면 이 맛이지 해요 어제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 삶을 경영하려니 경영이 됩니까 고수는 별게 아니라 고수는요 알았다 몰랐다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매일매일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곱씹어봐야 돼요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곱씹으셨어요 또 곱씹고 틈날 때마다 부처님 알아차린 게 네 가지인데 몸뚱이 신 수 감정 심 생각 법 자기가 깨달은 진리 입바사나의 그 네 가지 주제죠 틈날 때마다 자기가 깨달았던 진리를 또 곱씹어요 맛이 또 달라요 그게 내 내 안에 영혼의 업장을 또 털어줘요 매일매일 여러분 또 때가 쌓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제 알았어요 끝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알면은 때가 쌓이기 덜 때가 덜 쌓일 거고 어설프게 아시면 때가 더 잘 쌓이겠죠 이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어제 아무리 자명하게 알았더라도 또 공부를 방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곱씹지 않으면 또 때가 쌓여요 조금씩 조금씩 때가 쌓여요 처음엔 티가 안 나는데 좀 지나면 티가 납니다 자기가 꽤 멀리 가버렸다는 게 나와요 왜 그렇게 안 살고 있어요 실천적으로 그럼 이게 경고 신호로 보셔야 돼요 왜 나는 아공을 알았는데 그렇게 안 살고 있을까 다시 명상하셔야 돼요 명상 시간 늘리고 명상을 통해 내가 알아낸 진리를 또 곱씹 보세요 오늘 진짜로 오늘만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의 안목으로 오늘의 안목으로 더 정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의 안목으로 그게 자명한지 또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인가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요 매일매일 어제까지 했던 얘기 다시 꺼내서 또 인가합니다 오늘 자명해 오늘 자명하지 않은 거를 오늘 제가 삶에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어제까지는 자명했죠 근데 오늘 자명해 이거죠 왜냐하면 시간 공간은 무상한데 무상한 세계 속에서 어제 거 붙잡고 있으면 어떡해요 오늘 자명해야지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이 하느님이 자명하다고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불성이 자명하다고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그게 제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거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지금 현존하고 있나 오늘 자명한가 오늘 현존하나 참나체험하고 있나 오늘 자명한가 아공복궁구공이 내 삶에 내가 오늘 적용하나 이거를 계속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장을 제가 가지고 하실 수 있게 좀 빨리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저희 학당 스태프들한테 그래서 아공복궁 구공 진리도 늘 거 씹어보세요 이 말이 인가가 되나 그럼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일주부 살만 돼도 위대한 철학자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많이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과 내 참나를 계속 연구해 보시면 틈만 남은 명상에 들어서 연구해 보세요 깊은 삶에 들어가시라는 것도 아니고 참나 51% 정도 만들어 놓고 연구해 보시라고요 그런가 참나는 진짜 그런가 양쪽을 다 보기 딱 좋은 상태가 참나 51%입니다 참나 쪽도 관찰되고 참나의 현존이 드러나니까 참나 쪽도 관찰되고 애고 쪽도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돼요 애고의 실상도 잘 보여요 이게 뭐냐면 꿈인데 꿈을 연구할 때 꿈 깨버리면 꿈을 연구 못 하잖아요 꿈 속에서 자각몽 상태에서 꿈을 연구하면 좋습니다 전 어디까지 연구해 봤냐면요 자각몽이 어떤 자각몽까지 많이 가봤냐면 자고 있는 내 몸뚱이도 알고 꿈 세계도 사는 이중 세계도 사는 자각몽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요 생각이 평소랑 거의 똑같아가지고 궁금하던 거 실험을 합니다 흙 만져봐요 꿈 속에 흙 만져봐요 땅 바닥 치고 다녀요 이 느낌 쳐나 이 느낌 들어요 근데 재밌는 게 꿈에서 바닥을 쳐도 이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진동도 일어나요 물 만져봐요 오감 진짜로 이 꿈 속의 세계도 질감이나 이런 게 느껴지는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연구하고 다녀요 꿈 속에서 재밌죠 꿈에서 깨어 있으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지금 일상에서 깨어난 분들은 참나 세계만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회 되면 참나에도 푹 빠져보는 건 좋은데 자연스럽게 참나가 튕겨낼 거예요 여러분을 다시 현상계에 접속하게 하늘이 인도할 거예요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참나에 더 머물러야 되는데 그때가 너무 추워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현상계를 연구하세요 하늘이 공부하라고 그러나 보다 하고 바로 버릴 시간이 없습니다 튕기면 튕기는 대로 참나에 현전하면 현전하는 대로 미발 공부 쭉 해보고 이발 공부 마음이 딱 발동하면 카르마가 작동했잖아요 카르마가 딱 작동을 하면 생각감정 오감을 쓰라고 하늘이 인도하는 것 같으면 쓰세요 대신에 자명하게 아공, 법공, 구공을 인가하고 애고의 세계를 연구하고 이런 데 쓰세요 이것도 또 훌륭한 공부입니다 공부 잘못한 분들은 미발 상태에만 머물고 싶어 해서 튕기면 싫어해요 다시 애고가 작동하네 짜증나네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공부가 자기가 편협하게 공부에 대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하늘은 이 공부하라고 인도하는데 본인이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기예요 저 튕기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 밀어낼까요? 세상에 대해서 이치를 파악하라고 여러분이 연구할 것은 애고와 참나밖에 없고 생각감정 오감과 참나 외에는 인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존재들의 실상을 파악하는 게 아공, 법공, 구공 밖에 없습니다 더 없어요 제가 요즘 요 며칠 요 책 들고 다니면서 계속 자랑했던 게 읽으시라고 권하고 요 내용들을 좀 추천하고 했던 게 이분이 참 현명한 분인 게 수많은 분들이 신통이나 막 극락왕생이 빠질 때 이분은 수행에서 뭘 얻을 거냐 수행은 선정과 지혜요 선정과 지혜 닦아서 뭘 얻을 거냐 사물의 실상만 알면 된다 사물의 실상은 어떻게 하느냐 아공으로, 법공으로, 구공으로 연구하면 끝이다 아공, 법공 연구하다가 아직 부족하고 구공까지 가면 일지 모살이요 일지에서 십지는 재밌습니다 아공, 법공은 일지 전에서 공부하는 거고 일지는 구공을 알고 그럼 십지 더 나아가 이제 불지는 화원경은 십지가 불지고 또 이런 이분은 유식학을 받아들인 분이에요 유식학에서는 불지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지까지 그러면 뭘 하느냐 구공을 더 완벽히 할 뿐입니다 다른 진리가 있진 않아요 이거를 분명히 해 준 게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리, 다른 거 알아야 할 게 없다 제가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아공, 법공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 오감만 연구하시면 생각, 감정, 오감 없을 때가 없으니까 어디서건 연구하세요 틈나면 연구하세요 애고와 참납 관계를 이 정도 열정 갖고 연구 안 하시면 철학자는 못 되죠 대부분 연구를 좀 하다 말아서 그래요 연구를 하다 말아서 뷔페를 데려가면 뭐합니까 제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희 선배분 저희는 사학과라 답사 다니는데 광주에 아주 호텔 뷔페를 딱 한 저도 처음 가본 뷔페라 막 입이 버러지는데 못 본 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분이 무섭게 밥을 이렇게 퍼 오시더라고요 밥을 먹어야 돼 강요까지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 옆에 막 굴 막 다 있는데 근데 이거 안타깝죠 근데 그날 안타까웠던 두 사연을 저는 봤는데 한 분은 밥만 드시고 계셨고 한 분은 굴이 귀하다고 굴을 몇십 개월 갖다 먹더라고요 밤새 설사했습니다 소화 못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적절함이라는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수행도 아니 이게 수행인데 신통에 빠져가지고 자빠져도 안 되고 그쵸? 또 공부의 작은 거에 만족해야죠 나는 삼매만 얻어도 좋다 근데 이 삼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공부 중에 이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도 있어요 전 참나가 늘 흘러요 근데 아공 아시겠어요? 아공은 모르겠는데요 학당 이상해 이상한 걸 시켜 나 지금 참나가 늘 흐른다니까요 9급 학당에서 자 참나가 늘 흐르는데도 왜 9급일까요? 아공, 복공, 구공을 알아야 8급이라도 올라갑니다 왜 이걸 강조할까요? 체험만 있고 지혜가 없는 분은 깨달은 분이 아닙니다 도인은 길을 아는 분인데 길 아세요? 아 전라도 내가 안 다녀본 데가 없지 그럼 지금 우린 어디로 가야 되나요? 길은 잘 모르겠네 가면 알 텐데 막 이런 거 다 부지럽죠? 막 기억나는 게 뭐예요? 산길, 이런 길, 이런 길 지도 펴놓으면 하나도 몰라요 저희는 이거예요 그렇게 걸었으면 지도 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비 기능을 못 아는 경험이 있습니다 강남, 내가 강남 거기서 살았지 동네도 모르고 지역도 모르고 골목길, 일시적인, 파편적인 경험만 있다고요 어느 골목길, 어느 어디 전체 그림은 하나도 안 보여요 즉, 우리가 매 순간 어제 만난 참나 그제 만난 참나 그 전날 만난 참나 그 경험만 있어요 참나가 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분명히 지혜의 요소는 있습니다 참나가 늘 있다는 것도 지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공복궁의 다른 진리를 모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체험이 과하고 지혜가 부족한 경우죠 그러면 학당에서 얘기하는 올바른 아공복궁에 대한 지혜를 확인하기 전에는 견성을 인과 못 해드립니다 견성 체험도 인과 못 해드려요 사실 참나 체험은 맞는데 참나에 대한 어떤 자명한 체험은 아닌 거예요 느낌적인 체험이죠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개념으로 설명 못 한다는 거는 지적인 업장이 안 털려서 그래요 느낌을 가졌다는 건 체험적인 업장은 털렸다는 얘기고요 선정에서의 업장은 털렸는데 지혜의 업장이 안 털렸다는 거예요 번뇌장은 털렸는데 소지장 소지라는 게 이게 알아야 할 업장입니다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업장이 있어요 소지장 그건 안 털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또 피곤해서 정말 난 말 못 하겠다 하고 왔는데 신기하죠 이래서 일지보살은 피로하지 않다 이런 말을 쓴 것 같아요 설법 외에는 늘 피로해 있는데 보살도 할 때는 안 피로하니까 피로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체험적인 제가 이해인데 아시겠죠 지적인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업장이 있어요 뭘 아는 데 있어서 장애가 생기는 거 그 업장이 털려야 그러면 우리 참나는 원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까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나 참나 만났어 됐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 참나 바로바로 만날 수 있어 너보다 참나 더 잘 만나 그리고 더 오래 머물 수 있어 참나 상태 그럼 저 견성인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정확히 참나 참난지 애고인지 애고는 뭐고 참나는 뭔지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느낌밖에 없다 그럼 아직 부족하신 거예요 공부를 안 하신 게 아닌데 아직 부족하다 어느 부분이 부족하냐 지적인 장애가 안 털렸다 이거 터셔야 털면 선명히 설명이 되고 선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꼭 하시라 그런데 보강만 하면 속해요 참나랑 그렇게 친하시면 지적인 업장만 털면 속하죠 좋은 건데 거기 멈춰 계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세 개를 권해드리는 게 꼭 점검해 보세요 내가 참나 체험하나? 오늘 체험했나? 어제 했다고 오늘 내일로 또 미루지 않았나? 그 참나를 매일 체험해 어제 했으니 내일 해야지 이런 식 발상을 확시하고 계신 거 아닌가? 지혜도 어제 알았다고 안심하고 계신 거 아닌가? 왜? 어제는 자명했는데 그럼 오늘은 불확실해졌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범상하게 이거 잘못됐다 하고 빨리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왔던 아공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상태를 만들어놔야 돼요 보살은 아시겠죠? 일주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아공 복공은 다 체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뭘 매일 해야 되느냐? 틈날 때마다 참나를 만나시라 막연히 참나를 만나고만 계시면 안 된다 느낌만 있어요 삶에 지혜가 안 늘면 안 된다 반드시 그 상태에서 선정 나오기 전에 지혜 점검하고 나오시라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주문한 거예요 만들어 달라고 실천 지침만 보지 마시고 이론 지침을 보면서 아 그렇지 난 이 말이 안 하다네 그럼 명상 중에 참나 상태에서 연구를 해야지 언제 연구하실 거예요? 선정에서 나온 뒤에는 참나를 모르고 연구하는 걸 안 돼요 저희가 제시하는 아공 복공 구공의 진례는 참나 상태에서만 인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나 상태에 있을 때 참나가 지금 내 안에 현존할 때 51% 아니더라도 또 일부분이라도 참나가 내 마음에 자리할 때 우리는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꼭 51% 아니라도 연구하시다 보면 또 51%로 몰입이 되다 보면 또 깊어질 수 있으니까 51%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51% 이상이 연구하기 좋다는 거고 연구는 어렵더라도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일말이라도 내 안에 참나가 느껴지면 참나랑 애고를 분간해 가면서 연구하다 보면 또 연구하는 중에 몰입이 일어나면 또 참나 상태가 또 올라가요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냥 틈 날 때마다 무조건 하세요 가리지 말고 하시다 보면 연구를 하다가 보면 선정해들고 이게 정의상수 아닙니까? 연구하다가 선정해들고 선정해들다가 연구하고 이게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다 보면 실천화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이거 확률이라고 하냐면 안다고 사람이 꼭 실천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정확히 알면 알수록 실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확률이 높아지게 하고 습관화되게 하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야? 지금 오늘까지 공자님이어도 내일 실수하지 말한 법은 없어요 확률이 높은 것 뿐이죠 실수 안 하실 확률이 높은 것 뿐입니다 왜? 뭐 믿고요? 그분의 습관화된 그분의 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확률을 높이고 습관화해 놓는 수밖에 내일 일은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내일 내가 한 번도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겪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일은 장담 못 해요 그러면 확률을 높이는 건 가능해요 오늘 내가 깨어서 아공복공 구공의 진리를 곱씹다 보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일 탈산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좋은 습관화를 오늘 또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고 나쁜 습관을 몰아내고 좋은 습관을 채워놓은 만큼 내일 든든한 것 뿐입니다 저도 항상 내일 일은 몰라요 오늘 여기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게 미래의 인과를 또 만들어 갈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구공 하나만 따로 얘기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공복공은 숲에서도 가능하지만 구공은 활발한 대인관계 속에서만 닦입니다 아공복공에서 얻은 정해상수의 힘 가지고 아공복공 연구하다가 선정도 지혜도 다 얻었죠 그래서 선정도 자유자재 내가 원하면 선정에 들 수 있고 지혜도 선정에 들기만 하면 아공복공의 진리가 자명하게 판단되는 그 정도 지혜는 얻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정해상수의 힘을 가지고 모든 일상사의 모든 문제를 더 자명한 쪽으로 양심 성찰해가면서 풀어가는 중에 구공은 얻어집니다 실제로 보시를 안 해보고 내 안에 즉 보시하라는 진리가 하느님의 뜻이 있다 이 소리는 못 나와요 하란 대로 해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구공은 활발한 그래서 원래 만행은 아공복공 정도 깨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구공 닦으려고 만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복공 닦으려고 만행을 해요 만행 수준도 낮고 그 만행에서 성과가 나봤자 복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에서는 생각감 정구감이 참나 작용으로 보였는데 밖에서도 그런가? 밖에서 사람들한테 이유 없이 두들겨 맞을 때도 그게 참나의 작용으로 보일까? 이 정도, 복공을 강화하는 정도로 지금 만행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선불교에서는 원래 만행은 그게 아니라 보살들이 하는 만행은 육도 만행의 만행은 그게 아니라 구공의 진리를 절에서만 못 닦으니까 나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싸우고 친해지고 하면서 다투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불성의 뜻대로 진리대로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나 그거 연구하다가 구공을 얻습니다 절에서만의 인간관계로 부족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둘 다 만행은 만행이니까 각 단계에 맞게 활용하시고 그래서 구공의 진리 닦는 데는 여러분, 내가 일상사가 참 힘들다 어디 숲에 가서 수행하면 아라한처럼 닦으면 편할 텐데 그러면 그쪽은 아공, 복공 닦는 데 좋지 구공 닦는 데는 덜 좋습니다 아공, 복공 닦는 데는 숲에 있는 게 좋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앉아 가지고 남 신경 안 쓰고 내가 내 마음만 보고 있다 보면 답이 잘 알아지니까 일상사 살다가 직장 생활하다가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때는 출가하고 싶다 아니면 절에 가서 좀 숲에 가서 어디 가서 별장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하실 수 있지만 구공 공부까지 나아가시려면 결국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절에 가도 관계죠 제가 말씀드린 단순한 절이 아니라 어디 한적한데 혼자 톡을 가가지고 혼자 수련하면 정말 명상 잘 될 텐데 그런 생각은 크게 봤을 때는 안 맞는 소리다 어느 한 부분까지만 맞는 소리다 부분적으로는 필요할 때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럴 때는 여러분 휴가나 이럴 때 좀 활용하셔서 아니면 주말을 활용하셔서 어 나는 백수인데요 그러면 아주 뭐 최적이죠 그냥 혼자 어디 외딴 데 가서 하세요 저 혼자 할 때 공원 가서 앉아서 하고 아무도 방해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가서 공원 앉아서 하고 벤치 앉아서 하고 그냥 하시면 돼요 방에서 혼자 앉아서 하고 실컷 하시고 아공복공 구공으로 나아가실 때는 또 관계 속에서 공부해야 되는 공부니까 아니 인간관계 잘못하면서 구공 얻었다는 말을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저분이 참 보살이신데 인간관계를 참 못하셔 그러면 좀 이상한 보살이잖아요 사실은 공부 중인 보살이죠 그래서 남을 넉넉히 더울 보살을 못 댑니다 그래서 일지만 돼도 화엄경에서 찬양하는 게 일지면 관계 잘 맺을 비법은 얻은 분이에요 본인 기질이 아무리 안 좋고 성격이 더럽고 하더라도 일지 보살이다 하면 이 양반은 우주적으로 인간관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자격증 나온 분이에요 육바람이를 자기 본성에서 꺼내서 쓸 수 있는 사람이고 우주가 보내는 자명 찜찜 신호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는 성격이 아무리 더러워도 찜찜하면 멈추고 자명하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격을 개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성격이 내성적이어도 자명하다고 할 때 하고 찜찜하다 할 때 멈추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성격 기질 뭐라고 표현하건 그 개인적인 그런 다양한 조건들 상관없다고요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멈출 수 있는가만 보는 거예요 우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이 사람은 참 온화하고 사람 괜찮고 이분은 성격이 좀 모나보이고 다혈질이고 근데 우주에서는 이 사람이 일지라고 이 사람을 일급이라고 그런다 우주가 좀 이상한데? 아니에요 육바람일 전문성이 이분한테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일 처리할 때 보면 이분이 탈 안 나게 처리합니다 성격이 아무리 더러워도 이분한테 일을 맡겨야 인간관계 탈 안 나게 처리합니다 이분은 온화하고 거절 못하고 해가지고 문제를 더 키워놔요 온화한데 거절도 못하겠고 착해 보이고 싶고 이런 게 엉키면 오히려 문제 키워놓습니다 거절도 못해서 막 부당한 요구에도 아 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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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거절인 줄 상대방이 알겠지 혼자 막 계속 정신 승리하고 나는 충분히 거절했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은 오케이 했다고 봅니다 이게 차마 싫은 말 못하는 고개 보살로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성격이신 거는 그건 또 좋은 성격이실 수 있지만 거기에 보살도가 더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를 망쳐놓는다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비방이 육바람일이고 그거 전문가가 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성격 좋고 이런 사람이 더 보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맞는 게 있어요 좋은 성격이고 좋은 그거는 기질이시지만 보살도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게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육바람을 잘하면 사람들이 더 편하게 여기는 보살이 되시겠죠 장점이에요 장점인데 못 살리시면 안 된다 뭐 그런 사례는 끝도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아무튼 딱 이 3대 지침으로 몰아서 한번 정리합시다 그래서 구공은 좀 두고 두고 닦아갈 공부로 생각하시고 아공 복공은 지금 좀 분발해 가지고 답을 내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구공은 빨리 끝내자 이러시면 안 돼요 못 끝내요 죽을 때까지 못 끝낼 공부니까 꾸준히 하실 생각하고 아공 복공은 좀 빨리 분발해서 몰입해서 해서 답을 좀 빨리 내시면 좋겠어요 그거 질질 끌 필요가 없어요 질질 끈다는 건요 아공 복공 공부를 잘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틈나면 쉬고 틈나면 쉬고 아공 복공 혹시 막 알까봐 오늘 알아버릴까봐 내일로 또 미루고 오늘 다 알면 또 어떡하나 내일 공부할 거 없잖아 이러고 계신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뒤로 미루세요 혹시 도인 될까봐 미루고 계시는 그냥 빨리 연구해서 알아내서 그럼 다른 세상이 자각몽 상태에 들어가니까 남들이 다 꿈에 살 때 자기는 자각몽 상태로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꿈인 줄 알고 살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 경지로 다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지 들고 나면 이제 구공 연구하는 거는요 이제 목표가 구공 하나 남은 거니까 힘이 나죠 그때 힘이 나실 거예요 제대로 제가 도와드리고 학당이 도와드릴 테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건 신원콘 Getting to this